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제가 따라왔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줄눈 의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데서 줄눈 시공을 해보신 분인데 시공 거미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시공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 지금 서있는 주광 머리가 엄청 버섯 같은 최근에 전부 셨는데 탈모 얘기도 받으셨다고 52세에 대머리 된다고 그리고 지금 서있는 이런 주방 폴리싱이 깔려있죠 이런데 주방 쪽 실리콘 이런 면들을 위에다가 오염방지로 들어갈 거고요 세탁실 바닥 전체면 욕실 바닥 전체 여기서 욕조를 쓰시다 보면 여기도 모양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디귿자라고 해서 욕조 디귿자면을 요렇게 베란다 감방 베란다 부분 전체 공용욕실 바닥 전체 여기는 이제 공용욕실이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는데 샤워부스 안쪽 디귿자 덕줄눈 요렇게 현관 전체 여기 현관이 되게 넓었네요 네 보통 3칸 정도가 이제 기준인데 한 칸 반 정도가 더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대기타입이다 보니까 현관 전체도 넓네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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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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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